강석아 문 좀 열어줘 저 통 얘기할게 너무 어려웠어요 새끼 아니야? 그니까 버튜버가 뭔지 안하냐고 버튜버 언니는 유튜버잖아 아니야? 그만하고 안한다고 그런 거 아니 대박날 수 있다고 누가 보냐고 한 명도 안 본다고 우리 엄마 아빠도 안 보겠다 버튜버가 대세라고 차라리 멈춰야 된다고 했어 왜 내 옆자리 해? 왜 내 옆자리 해? 동이 아니야 동이 아니야 동이 줘 동이 줘 동이 얘기할게 동말이 없어 동이 아니야? 그니까 현아 물 뜰 수 어디 있어? 어 앞에 여기 안에 있어 빨리 줘 진짜 미안해? 미안해? 아니 문 좀 꺼내줘와 고마워 아 고마워 동이야 모시마 미쳤나 야 트럭 뛰어야겠다 안 되겠다고 트럭 뛰어 트럭 뛰어 이거 트럭 뛰어 이거 내려왔어? 잊었다 트럭 뛰어 상시한 번도 개지거리를 해 야 자비 없어 이 새끼야 미쳤나 봐 진짜 녹화하고 있어 지운다 눈으로 못사는데 진짜로 아 5천만 아 트럭 가까이 있다 트럭 기가 쳐다 트럭 기가 쳐다 아 아 아 아 아 너무 배가 아파 아 나 너무 눈물 날 것 같아 나 너무 눈물 날 것 같아 우와 뭐야 이거 빙하가 내려오는 것 같아 우와 너무 멋있다 사람이 진짜 없어요 겨울 아이슬란드 진짜 사람 없음 근데 없는 이유가 있음 일단 너무 춥고 날씨가 변덕이 너무 심해가지고 일정을 당일 날 아침에 짜야 돼서 숙소 예약도 미리 못하고 제의들은 힘든 여행 여러분 폭포가 너무 예뻐 진짜 진짜 너무 예뻐 색깔 봐 완전 말도 안 돼 약간 포카리 같아 포카리 대형 포카리 진짜 대박 너무 멋있어 이봐 다른 드론 있어 저기 드론이다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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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어딨어 밑에 계실 것 같은데 왠지 저기 밑에 내려갈 수 있어 어 외국 드론 아저씨 외국 드론 아저씨 어딨어 지정이 주머니 안 큰가 오픈 넣고 싶은데 뭐 뭐 넣고 싶어 이거를 내가 들어줄게 그냥 지정이 촬영하는데 힘들 것 같은데 아니 괜찮아 지금 드론 아저씨 드론 띄울 생각에 신나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는데 내가 들어줘야지 아니 뭐야 누가 먹이를 주시는거지 응 무슨 초가 무슨 초가 무슨 초가 무슨 초가 주고 있어 뭐야 무슨 초가 먹이 주고 있는거야 어디야 좀 봐 우와 여기다 갔어 좋아 먹어 여기 저희만 주는게 아니라 어떤 아주머니가 죽고 계셨는데 네 가시고 그 다음에 여기 거 주면 좋아 네 이것도 현지인들은 왜 관심을 안 가지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는 오리가 아예 그냥 이렇게 사는 곳이에요 키우는 곳 저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었나 보 우린 너무 신기한데 맛있겠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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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달라 보이냐 우와 치폴레 소스 진짜 맛있겠다 우리 6만원짜리 책상 6만원이야? 싼데? 여기선 싸지 여기선 싸지 켄나야 기억하지 7만5천원? 어 검색해보려고 한다 우리 카메라 보고 바로 유튜브라고 했어 너 자랑해줘도 내 와이프 안녕 네 네 아예 너는 마인크랍트? 네 마인크랍트 몇 구독자인가요? 아 몇 달 정도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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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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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요리 나의 와이프! 나의 와이프! 안녕! 나의 와이프! 귀여워 귀여워 아이슬란드 겨울운전 야 진짜 앞에 차 없었으면 진짜 빡세겠다 열어볼게 문 조심해 손 찌지 않게 닫힌다 조심해 맞아 움직일 수 있어 문 조심히 닫아야 돼 손 조심해서 와 대박 지금 탈거야? 못 내리겠어 문이 안 열려 어떡해 강석아 강석아 문 좀 열어줘 강석아 문 좀 열어줘 문 좀 열어줘 문 좀 열어줘 다섯번째 숙소는 말농장이에요. 엄청 적다니까? 아 여기야? 바로 우리 벌리구나. 지금까지 있었던 곳 중에 제일 작은 착지만 있을 건 다 있어. 근데 엄청 작아요 진짜. 가보자. 말농장에 왔으니까. 여기에 전기선이 있는데 전기선에 전기가 진짜 흐른대요. 알이 엄청 착해서 가까이 가도 된대요 주위분이. 아 싫어. 관심을 못 받는데? 오네? 우와. 근데 저런 말들이 이렇게 착하다는 거를 알았으니 뭐 지나가다 줘도 되긴 하는데 만지는 건 안 좋아하는 거 같아. 내가 이렇게 콧가루 만지고 싶거든? 어. 콧등 하려고 하면 이렇게. 이게 피해. 지금 있는 재료들로 이상한 요리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닭고기에 카레가루랑 이거랑 섞어서 구울 거예요. 그리고 쌀국수면으로 불닭볶음면을 만들어볼 겁니다. 닭고기를 굽고 닭고기 소스를 만들고 이제 야채를 볶은 다음에 쌀국수면을 넣어서 불닭볶음면 만들거예요. 오 매운냄 참 난다. 쌀국수면 불닭볶음면이라니. 어우. 뭐가 이렇게 다 매운 거야. 아니 숨을 쳐도 매운데 이거를. 매워? 핵불잡혀 없었나 아니지? 어 아니야. 근데 엄청 매워? 아니 근데 매콤할 수 있어. 먹어봐. 어우 진짜 맵다 근데. 그래? 그럼 치즈 녹일까? 불닭볶음면 원래 이렇게 재채기하나봐. 불닭볶음면 처음 먹는 사람. 난 불닭볶음을 먹어본 적이 없어. 그니까. 그럼 이 맛이 그 맛인지 모르네. 모르겠어. 이게 불닭볶음면 맛이야. 딱 그 맛이야? 내 체감은 불닭볶음면보다 더 매워. 불닭볶음면에 젖다. 통증이 나지. 양지영이 지금 우리 놀리려고 일부러 만들었어 내가 봤을 때. 아 뭐 개소리 열심히 만들었는데. 매운거 잘 먹지. 매운거 잘 먹어. 매운거 좋아해. 야 그러면은 닭만 먹어. 너네. 이렇게 피키니까. 아 씨. 아 먹는거야. 아 진짜. 하면 언제? 먹는거에 이거를 하니까. 맛있어요. 자 여섯번째 아침식사는. 간장찜닭. 간장찜닭 어떤가요 여러분? 맛있나요? 음. 맛있습니다. 제일 맛있다. 아 진짜? 응. 음 맛있어. 마늘을 많이 넣었더니. 역시 한국인은 마늘이 많이 넣어야 제일 맛있어져. 오늘 생마늘 넣었잖아. 지금까지 안 넣었다가. 마늘 처음 발견해서. 고기도 부드럽다. 응. 응. 신났다. 깡씨. 과자. 커주세요. 커주세요. 저희 운전하고 있는데. 큰일 났어요. 저희가 가는 경로가 지금. 막혔어요. 갑자기. 8분 전에. 도로 통제가 들어와가지고. 저기 보시면은. 생각보다. 제가. 아예 길을 밖에. 저희는. 여기 주차장에서. 주차하고. 잠깐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제설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언제 뚫릴지는 모르겠지만. 경험상으로는. 생각보다 빨리 뚫리니까. 지금. 주차장에서 밥을 먹어야 될 것 같아. 완전. 앞이 안 보이고. 고립됐습니다. 진짜 고립됐어. 차에서 고립이 돼버렸네. 근데 이 영상 찍을 때마다. 문초 볼 따구가 보이거든. 여기 나왔어. 우리 CCTV 본 거다. 여기. 우리 나온 것 봐. 우리 CCTV야. 우와. 우리 CCTV. 우와. 그냥 막 보러 다니는데. 여기 먹이를 진짜. 준 사람이 많네. 야. 여긴 아직도. 크리스마스야 진짜. 너무 예쁘다. 아니 너무 예쁘다. 우리 마지막 날. 여기 이렇게 잘했다. 우리 되게 이쁘네. 눈 오니까. 눈 오니까 너무 예쁜데. 우리 다른 도시야 완전. 어. 같은 도시인데. 다른 느낌 너무 좋은데. 이쁘다. 마지막 날. 은 아니고. 하루 남았어. 어. 어땠어. 다시 돌아온 느낌이 어때. 여기로 다시 돌아온 느낌. 여기로 오는 길에 아까 얘기했잖아. 딱. 지금 집에 가면 알맞겠다. 응. 근데 막상 갈 생각하니까 아쉬워.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만큼 좋은 거야. 우리 여행 중에 제일 긴 여행이었는데. 제일 긴 여행이었는데. 제일 긴 여행이었는데. 제일 지루하지 않은 여행이었고. 좋았어. 가자. 맞아. 겨울에 다시 오진 않겠지만. 위험함을. 신변의 위험을 너무 많이 느꼈기 때문에. 맞아. 너무 좋았는데. 이거를 막 추천해주기가 좀 애매하다. 겨울에 우리가 아다리가 너무 잘 맞아가지고. 여행이 완벽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감정을 느낀 것 같아서. 영상을 못 찍었지만. 진짜 죽을 뻔 한 번도 하고. 맞아. 막 그랬기 때문에. 위험했어. 어. 추천은 못하겠는데. 안전할 때. 여름에는. 와봐야지. 한 번 정도는 꼭 친구들이랑. 둘이 오면 재미없을 것 같고. 맞아. 여러 명 모여서. 진짜 방에서 숙소에서 뭐 해먹는 것부터. 그냥 모든 여행 일정이 다 즐겁거든요. 그래서. 여러 명이랑 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친구들이랑 네 명. 아니면. 커플커플. 뭐 이렇게. 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숙소인가요? 네이카비크에 다시 와서. 우와. 너무 좋다. 진짜. 건강했지? 응. 이 느낌이랑 반지하고. 반지하고 같지 않아? 너무 예쁘다. 우와. 눈도 너무 잘 보이고. 오. 여기도 깔끔해. 응. 아니 여기가 제일 넓은데. 지금까지 잡았던 숙소 중에? 엄청 큰 편이야. 응. 거기 위에 충전기 있어가지고. 좀 많았잖아. 아니. 그래. 괜찮잖아. 두 번째 날 줬잖아. 나 그만해줘. 첫 번째 날 너 그래. 편하게 적어놔. 그거 다 했다. 쓰는데 안 돼. 네. 진짜 귀엽다. 여기 설명해봐. 여기 왜 너가 또 여기 누워. 봤어? 가방이 있는 거야. 아니 진짜로. 방금 들어왔을 때. 그 숙소기를 뽑았어. 근데 여기 누운 게 아니고 내가. 순정기만. 이거 오픈에 하나 들어있어. 아니 네가 누우려고 자리 잡은 거잖아. 좋은 자리에서 자리였고. 다 해놨잖아. 봐봐. 너네 이거 하니까 지금. 주민 다 했잖아. 아. 아니 여기. 아 그냥 이거가 좀. 여쪽이 좀. 시윤층에 조금 너는. 보호막이 되긴 한다. 이거를 내가. 아니 상관이 없으세요.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문제가. 논점이 간다. 형호도 상관이 없는데. 형호도 상관이 없지만. 선점을 여기를 하냐 안 하냐의 논점이라고. 그렇지. 이기는 지금 우리 핀트에 달라. 너는 지금 F야. 나는 T로 얘기하고 있는 거 같아. 아니. 이게 여기도. 근데 이게. 보호막이 된다. 이게. 이 정도는. 아니. 그러게. 너무 이런 것도 걸어놓고. 옷 여기다 걸고. 쫙 놓고. 아니야. 현호 편한 데 눕히려고 여기다 둔 거야. 난 절대 그런 우돌 아니야. 일단 넌 현호를 위해 자리를 양보했지만. 난 7일 동안 내내 충전기 자리에 앉았다 이거지. 오해야. 충전기랑 제일 가까운 곳에 너가 한 분 있었다? 오해 오해. 혹시 저거 위험할지 몰라서. 화재감식이나 이런 것도 너가 가까이 있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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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플렉스 좀 하겠습니다. 강된장에 볶음김치에 둔지. 마지막 날 아침이니까. 오늘은 특별히 볶음김치 2인 1개야. 오케이. 너네 2인 1개. 누룽지. 누룽지 먹고 있긴 해.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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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약간 욕구를 일으키는 듯이 형? 얼굴? 아니 얼굴은 했었잖아. 뭔가.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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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인가 했는데. 좀 더 키워야 되지 얼굴을. 비율이? 응. 코가 그렇게 길어? 왜 팔이 얼굴에 붙었어. 손 시러워. 짧게 만들어져서 코에 붙인 거야. 이거 사실 팔 아니야. 날개야. 새끼새야? 참새 참새. 어때? 강설이 좋아하는 참새 눈 참새 눈 참새 의사해 눈 참새 블루라곤 도착했습니다 완전 하얀 밭에 뜬금없이 있네요 블루라곤 가는 길 예쁘네 그러게 염화칼슘이 떨어져 블루라곤은 물색깔이 되게 예뻐요 약간 녹음 뽕따 느낌 녹음 뽕따 느낌이야 너무 추워 들어가야돼 나 들어가야돼 너무 추워 나 씻고 와서 너무 추워 맞아 우리 창원에 나올 때 죽는 줄 알았어 와 근데 여기가 더 좋긴 하다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 여기 앙금 끼는 거 진짜 기회가 더 추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거는 자연입니다 자연 자연에 있는 온천 안녕하세요 통균자 여기 있는 거울에 있어 얘들아 여기 거울 있어 여기 거울 있어 뭔 느낌인지 알지? 아 이래요? 아 이가 누래 보이겠다 얼굴이 하얘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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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올 것 같아 뒤숨다 뒤숨다 발이 이상해 좀 더웠잖아 이거 한다고 컵 챙겨와가지고 맛있는 영상 하나 나오겠다 아직 안해봤거든 하지 에이 아이스란드 가이즈 이 아이스란드 가이즈 이 아이스란드 가이즈 이 아이스란드 가이즈 나는 당연히 깡씨한테 던질 줄 알았지 발상 차이야 짜 너 나한테 던지러 오는 줄 알고 장전하려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이스란드 가이즈 이 아이스란드 가이즈 이 아이스란드 가이즈 이 아이스란드 가이즈 오로라 헌팅 가고 있습니다 바로 구해져 있는데 안녕 와 지금 드레이크 여러분 빠졌다 바퀴 많이 빠졌는데 빠졌다 큰일났다 저 차는 뭐였을까 우리 앞에 차는 저 갔어 오로라보라 저 차도 우리 지나갔어? 어 우리 지나갔어 여기 이 길로 지나갔어? 이 길로 지나갔어 방금 오로라 떴다 해서 저희가 내복 바람으로 나와가지고 너무 추워 진짜 너무 추워 진짜 아이스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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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u개 아이스란드 와 오케이 와 진짜 대박이다 어떡해 보여 여기있어 여기있어 여기도 있어 와 대박 와 대박이야 이 그룹으로 미쳤어 미쳤어 조금만 움직여 우와 우와 이쪽 위에 빛날 때 담았어 우와 와 와 진짜 대박이다 와 와 와 진짜 커 와 와 차는 빠졌지만 오 오 로라야 오 차는 빼도 대박 아까 우리 도와주던 분들 저기 앞에 빠졌어 우리가 삽 저기분들 드렸어요 100만원짜리 100초 앞에 엄청 큰 트럭이 왔네 안되면 시려갈 수 있는 차구나 100만원값 판다 이거 엄청 팠다 육안으로 봤을 때 엄청 들어갔는데 이게 보이지 않아? 사이로 나도 차감을 많이 없앴어 아니 엄청 엄청 들어갔네 진짜 시네 와 대박이다 100만원짜리 경험 제대로 한다 와 와 이거 진짜 저희가 지금 2시간째 있어 왔는데 절대 안 와 오 오 오 나온다 와 절대 못 나왔다 이거 진짜 오 우리가 했으면 절대 못 나왔어 무사히 렌터카 반납하는 곳에 왔습니다 와 차 빼자마자 5분만에 숙소에 차 빼자마자 5분만에 숙소에 나왔다고 너무 힘들어 벙토 하나 해먹고 멸카 한번 어디? 무사는 이쁘게 만들어 놨어 누가 어 그러게 와 되게 열심히 만들었다 저 힘들었을텐데 근데 기울어졌네 이거 봐 냄비로 모자까지 냄비야 하하 끝났다 아직 안 끝났다 아직 안 끝났지 20시간 비행 가봤다 오 비행기만 뜨면 된다 진짜 비행기 뜨고 완전 착륙하면 된다 근데 경유도 남았다 빡세다 추천 안 해요 추천 안 해요 인생 최고의 여행지인데 추천을 안 해 어 여기 짜고 났거든요 이거? 어 이제 정유 마지막 비행기 정유시간 총 4시간 대기 이제 탑니다 4시간이나 대기했어? 어 이제 탑니다 우와 들어가는 엄청 크다 항상 이제 탑니다 우이소 강순이 어딨어? 강순이 어딨어? 강순이 건강히 안녕하세요 ㄴㄴ 강순이 강순이 330 얼마나 반가워 얼마나 반가워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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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안 빨아도 되고 이건 빨면 안 돼 빨아야 돼 빨아야 돼? 쩡이는 겁나 적극적이야 여기 강아지랑 놀던 모자 있지? 냄새 엄청 많이 나 강아지 냄새나서 엄마 첫 번째 날 아침입니다 너무 잘 자고 일어났는데 더 잘 수 있었는데 깡씨가 옆에서 하는 수박 게임 소리에 깼어요 인정하시죠? 3,000점을 넘어 보겠다며 지금 일단 지양이 전선 꺾었고요